오늘은 여러분께 높은 확률로 스탑널컬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워홀간 사람을 거르는 방법인데, 워홀가서 외국인 남자를 만난다는 그 내용 말고, 여러분이 워홀 다녀온 여자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들은 워홀하면 돈을 벌어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여자들의 워홀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들은 워홀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만 31살 여자인데 호주 워홀 신청해보고 싶어.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막연한 로망 때문에 마통 넉넉히 뚫려있으니까 가볼까?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워홀을 가려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나 전재산 털어서 워홀 가고 싶어. 26살 천만원 모았는데 전재산 다 쓰는 거 오바일까? 첫 댓글의 내용은 26이면 벌어놓은 돈 다 쓰고 탱자탱자 놀아도 됨. 여시야 나랑 모은 돈이랑 나이 똑같은데 나는 하반기 생각 중이야. 난 계획적이지 않아서 모아놓은 돈 다 쓸 예정. 이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워홀에 가서 돈을 모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펑펑 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백수인데, 시럽급여 받아먹는 기생충인데 이번 달에 끝나서 무기력해. 난 도피 워홀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 라는 저 말을 보시죠.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 현실 인생이 망해버려서 도피 워홀을 떠난다는 저 내용이 보이시나요? 나 공무원 준비 망하고 30살에 도피 워홀 왔어. 워홀 끝나고 한국 가면 30대 중반인데 진짜 답이 없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남들은 2년 3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공무원 시험을 10년간 준비해서 떨어진 우리 한국 여자. 그리고 망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도피하기 위해 떠난 워킹홀리데이. 이제 남은 건 30 중반의 나이 밖에 없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망해버린 인생을 세탁해주고 설거지해줄 남자를 찾는 게 그녀에게 가장 베스트 선택이 아닐까요? 나 워킹홀리데이 오기 전에 최대 9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도피 워홀 왔어. 한국 가면 뭐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 계획도 없는 30대 여자야. 워홀 중인데 빚이 300만원 있고 현금 20만원 있어. 워홀에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마통 뚫어서 돈이나 펑펑 쓰고 있는 여자가 나란 여자야. 대박 나랑 빚이랑 통장 금액이랑 일구하고 있는 것까지 똑같다. 30살 넘은 여자인데 토스 비상금 대출 300 받아서 워홀 가는 거 무리수일까? 꼭 가자. 여자는 빚내서 워홀 가도 괜찮아. 응 꼭 가야 해. 나도 마통 대출 받아서 갔거든. 이라고 말하는 저 여자들이 정말 철이 들어있는 여자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담백한 팩트 사실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글은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여자들이 작성한 글입니다. 저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는 결국 결혼을 찾을 수밖에 없고 순진하고 순박한 남성들은 저런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퐁퐁히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 말해드리자면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농장에서 일하면 2천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워홀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여자는 경제관념이 박살난 스탑널커일 확률이 100%이고 그런 여자와 만나면 저 여자가 워홀 가서 탱자탱자 놀고 다니며 쓴 돈을 여러분이 갚아야 하는 거죠.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노리는 스탑널커들이 정말 많이 있고 여러분은 그런 스탑널커로부터 인생을 지키기 위해 여자를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특히나 서른 살이 넘은 여자를 만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서른이 넘었는데 마통을 뚫어서 생활하는 여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러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원 시험 망하고 도피워홀 왔는데 한국 가면 30대 중반이라 인생 답이 없어.